이어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중요한 마무리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현장 속에 있습니다 또 이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4경의 13장 1절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이제는 결론적으로 나의 성교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예냐 프로냐 속국이냐 여기는 전쟁도 따라 붙습니다 이거냐 성겨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야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산업인들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예가 해방될 때 모세도 모세지만은요 가장 뒤에서 중요한 역하는 산업인이 이대로 옵니다 자,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보통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이게 세계 성교와 산업인이 해야 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태가 왔습니다 예, 완전히 거짓 선지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삼았으니까 위기 왔지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이 산업인 오바이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복은 모르고 전도 선교 몰라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평신도가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이죠. 그리고 에스드 같은 인물입니다. 예, 또 속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일어난 게 초대교회거든요. 이 초대교회에 가장 선교회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의 무덤이 어디있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 인물들이 가이오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경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상관이 없다면 다른 경제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축복을 받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이것과 상관없다면 그는 불신자 경제예요. 여러분의 경제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예, 그래야만 성공한다거나 이전에 바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로 복음운동에 성교사님들이 중요하고 렘런트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산업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산업성교 만들어놓고 매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성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산업성교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응답한다 이것보다는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특히 렘런트도 잘 키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일 눈을 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이 눈을 제대로 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성교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죽도록 얻어 터지고 성교인 거예요. 예, 자발적으로 나가게 된 성교가 이겁니다. 예, 자발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쉬운 말로, 좋은 말 할 때 할래 얻어 터질래 이 말이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예, 죽도록 얻어 터지다가 성교 할래? 축복 받아서 할래? 그 말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이론을 대해도 그것은 맞는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나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응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아 성교라고 하는 우리의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답은 성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재앙을 막는 게 복음이라고 할 때 나의 기준을 날마다 바꾸는 것이 응답하는 큰 길이 됩니다. 나의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매일 같이요. 매사 그러면 큰 응답을 보입니다. 우리는 거의 이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속에 생각하죠. 단, 나의 기준 속에 있어도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능력이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의 기준 속에 있으면 돼요. 능력이 하나님하고 같으니까 뭐. 그렇지 않는 이상 내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응답이 계속 일어나요. 아직까지 동기 없애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There are many people that still don't understand the words when I say, Get rid of your own selfish motive. 우리가 중요한 장노님들이요.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제법 이래요. 목사님 혹시 이거 하시면 인본주의 쓴다 할까 싶어서 하면서 내놓는 거예요. 인본주의 아니요. 그건 내용인데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some of the elders would come to me with this project and they'll say, This is such an important thing but we're not sure for using humanism for this. And look at it and I said, No, it's not humanism.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do. 동기 버려야 된다는 말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So people don't understand very clearly what it means to get rid of motives. 왜? 잘못된 동기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 기준으로 모든 거 다 하다 보면 내 속에 갇히는 거지요. It means get rid of your own motives and your own level. If you're stuck inside of that, it's very difficult. 보금은 이걸 막는 것입니다. 이 현장의 재앙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요. 4종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현장은 굉장한 현장이죠. 이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굉장한 현장인데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일이 지구상에 처음 일어난 겁니다. 전도운동도 일어났습니다만 여기에 동시에 열다섯 나라 사람이 모였는데요. 굉장한 성경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걸 목표로 한 겁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통역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건데요. 한국에.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고 영어로 통역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호소를 했어요. 좀 은혜 반대 지장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전에는 혼자 빨리빨리 말했잖아요. 통역하니까 그래 안되니까 좀 은혜 반대 지장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예배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얼마나 많이 습관된다면요. 간혹 어제 우리 교회가 뭐 팀들 모이면 통역 없이 할 때 있잖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아 나도 모르게 성교형으로 바뀌었구나 하네요. 이 마가다락방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래 가지고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 분이 보실 때는요. 그런 것보다 이랬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만큼 머리가 지금 어두워졌나면요. 사마리아에는 가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성교라고 많은 단어를 모르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니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어두워졌나면요. 그 때까지는 완전히 그걸 갖고 있었다니깐요. 그 때까지는 완전히 그걸 갖고 있었다니깐요. 그 때까지는 완전히 그걸 갖고 있었다니깐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 때까지는 완전히 그걸 갖고 있었다니깐요.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가지고요. 초대교회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 이거요. 이랬다니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우리가 뭐 성교한다 이거 뭐 엄청 지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짧게 보면 지출이요. 뭔 돈을 써가면서 말이요. 백년 전에 우리나라에 성교사가 왔다니깐요. 짧게 보면 지출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바누와투에 목사님하고 장모님 와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기댄는지 압니까? 이쪽에 보험을 전해준 저 호주에서요. 우리나라에 너무 어려우니까 도로 온 거요. 여자들이 애 낳다가 죽는 사람, 애가 낳다가 죽는 아이들 많았어요. 왜 돌잔치 했는지 압니까? 애 낳아 크다가 한 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먼저 세운 병원이 산부인과예요. 일신 산부인과 병원을 만드는 거요. 그리고 저 산에 보니까 전쟁 만난 사람들, 화재 만난 사람들 와 있거든요. 우리가 화재를 만나고 가 있었다니깐요. 그 소문을 듣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요. 여러분이 국제시장 영화를 봤을 건데 여러분이 본 것과 제가 본 것과 좀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시장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라 옛날 이야기인데 이게요. 북한에 온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깐요. 그래서 나이가 좀 덜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북한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쯤 된 아이들은 집에 가면 북한 말하고 우리하고 있으면 경상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100% 북한 말하고요. 그런데 어릴 때 태어났거나 어릴 때 온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는 완전 북한 말하고 애들은 완전 우리하고 말 똑같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영화에서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을 영화에서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을 영화에서 그대로 했더라고요. 상당히 영국을 많이 했다 하시네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북한 말 듣고 살았다니깐요. 그런데 그 마을에다가 이 성교사가 와서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게 인생교회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예수 믿게 되었다니깐요. 우리 가정이 그를 부모님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본국의 호주와 예산을 낭비한 겁니까? 정말 교회가 지출을 많이 한 겁니까? 아니 병원 세워주고 교회에서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한 겁니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부터 장모님들부터 깨달아야 돼요. 전도와 성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정경 9장에요. 어떻게 바울이 깨어집니까? 어떻게 로마 장교가 깨집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자, 현장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도 서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캠프하러 다니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서론입니다. 현장 살리는 진짜 기준은 성교사입니다. 그렇죠? 암만 여러분이 떠들어도 서론이요. 뭐 지금 예원교회도 많이 파송하고 이만원교회도 많이 파송하거든요. 서론이요. 우리가 한국에서 캠프하러 들어갑니다. 서론이요. 본론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왜?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고 하고 성교하고 많이 하거든요.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뭔가를 위하여 하잖아요. 하지 말고 진짜 성교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세계 재앙을 막는 게 전도의 성교입니다. 이미 우리 집회 때 말하다가 나누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서대반에 환란을 인하여 그러면 도망가야죠. 그렇죠? 환란이 일어나면 피해야죠. 이 때 깨달은 게 뭡니까? 세계 성교입니다. 참으로 잘 깨달았죠. 이게 성령의 연도반은 그렇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는 여기 속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다 빼고라도 천하가 기근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는 축복하셨어요. 자,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이제는 본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계 13장, 심령 19장은 가장 중요한 것을 뒤집는 재앙을 막는 게 성교된 겁니다. 성교사로 나가자마자 일어난 일 전도 문을 막아놓고 마게도니아로 보내서 일어난 일 로마로 가기 전에 일어난 일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 심리장 사람들이라 한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심리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서반에까지 결국은 뭡니까? 문화를 뒤집은 거예요.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 문화를 뒤집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와 이 지역에 있는 문화를 뒤집는 겁니다. 성교의 가장 큰 건 문화를 뒤집는 거예요. 지금도 부산에 가면 있습니다. 메리놀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메리놀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쓴다면요 모든 환자에게 약을 그냥 줬어요. 전쟁이 많았지요. 유교원을 띄우야 가난하니깐요 그냥 약 준다고 사람들에게 막 몰려갔다니깐요. 조금 있더니 어떻게 전략을 받고 나면요 천주교 신자가 소개한 사람에게만 돈을 안 받아요. 그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요 천주교 신자들이 온 동네 폼 잡고 다니다니요 그 사람 따라가 약을 얻으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조금 높아지니깐요 좋은 약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악자까지 돈 다 받아요 일반 병원은 똑같이 이제는 아직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 부산 문화를 주도해 부른 거예요. they completely control the culture of 부산 클레노코는 병원 이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Can you look at the name of this hospital again? 메리노을 병원입니다. 이 메리노을이 뭔지 아시죠? 이 메리노을이 뭔지 아시죠? 이 메리노을이 뭔지 아시죠? 동산이란 뜻입니다. 노을. 이거는 뭔지 아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동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뒤에입니다. 이렇게 든든히 서서요 한국 문화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현장에 있는 성교사님들 중요하고요 문화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겠냐 성교사님이 그 현장 문화 뒤집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과연요? 천지교는 대단합니다. You know that the Catholic Church is really huge. 조용히 문화 뒤집어. 우리는 늘 떠들고 있잖아. 하는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We as Christians make so much noise and then we don't even do anything. 성교사님들이 고백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후원을 안 합니까? 이게 큰 축복이죠. 우리가 좋아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고맙고, 부담이 되냐 어떤 부담이 되냐 늘 눈치가 보여요. 왜? Because they always have to be careful around people. 그곳에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한국 와서 사실 고민 얘기했다니까요 어느 교회를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당위원들을 보고 그랬어요. 성교사님들 오시는데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자꾸 이거 하지 마 편안하게 시도로 만들어 드리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지난 주간에 당위원들 쭉 앉아 있길래 성교사님들 오면 어디 모시지? 거기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 파크에 모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 벌레 물어요. 그 말은 내가 안 했는데 벌레 물어요. 내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렇죠. 편하게 시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뭐 하는 데 보니 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다. 야 이런 거 생각은 귀장해서 말아 아니가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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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이들 유치원이 무슨 뭐 하는 것처럼 다 한다 이 사람들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모르는 게 없다. 알아요? 그래서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수준이 너무 낮다 이거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수준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분 기회에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시작되어야 됩니다. 결론 믿겠습니다. 제가 전도 이전에 성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성교가 되겠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성교 되겠냐. 이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 되겠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전도 온도이 되겠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분명히 성교 문 닫아야 돼요. 옛날에. 그러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교회가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교 작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응답은 뭐냐. 그럼 오늘도 우리 핵심 때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I'll talk about that during our core message. I'll talk about that during our core messag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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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